이 선수는 바로 혜연이 선수입니다. 네, 혜연이 선수자 선생님이 멋진 반응을 위해서 좋은 선수로 선수하십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선수 목표를 믿고 멋진 반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혜연이 선수 모두 다 결심할 수 있도록 혜연이 선수에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선수 목표 자세한 선수 목표를 제작했던 선수 목표를 기상시 acre에 검색하는 선수 목표를 저넱이ures cách에 공정한 선수 목표 날씨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선수 목표 3회 선수 목표 어떤 선수 목표로 택하십시오. 여기 서점, 정성 목표 기단总 목표로 기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어디를 건드리지 잘 봐 주시죠. 주신 일을 있어서며 지금부터 던져주세요. 가만히 있어 fortune 가곤으로 돌아가고 한 번에 다시 붙이는 시간 그리고 올라간틈에 다시 뛰어갑니다 손들맞아서 다시 바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운스로 돌아가고 반대쪽은 상승을 받았고 자! 아! 맞추지해! 들어오셨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앞서 손가락 나오고, 오오, 오! 목운수만요. 자, 잡곡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3개! 눈 쪽이 잘 설치해 주십니다. 첨부가 붙었어요. 네, 지금 잡곡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남은 볼! 자, 다시 한 번 10초 드리겠습니다. 10 9 8 10 6 5 4 4 3 2 10 하나님 같이 하나님 같이 자 오늘 이렇게 급특이 올라 나왔습니다 분 소중 점 sim이 많이 ollut 자 첫 번째 pregunt은요 372번 요 Time 117번, 그리고 315번, 그리고 67번, 그리고 이 쪽에도 1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171번입니다. 171번. 자, 주신계에 있는 정오로 보면은 아직도 첫 번째가 오히려 이 쪽에 3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번.